우리 뭘 좀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? 이런 거 먹어볼랬니? 먹을 수 있어요? 치킨! 원! 원! 야, 우리 왜 이렇게 화려하냐? 와, 천 원... 천 원인가? 천 원, 2천 원! 닭 맛있음! 근데 좀 쩝쩝한 거 보니까 그 후추랑 소금 간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맛있다 mungkin 오징어, 오징어! 아, 맛있겠다 오징어가 오! 오, 진짜 맛있겠다 여기가 시푸드가 되게 유명한가봐요 우리도 오늘 한 시푸드 먹었어요 와, 빨리 먹어봐요 우와, 이거 왜 이렇게 커요! 우와, 진짜 크다 흠아 여기 뽁뽁이 오면 홍진은 무조건 꼭 먹어야 되는 맥냐. 아 진짜요?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아 나온다. 야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. 와 진짜 크다 새우. 저거 새우가 햄버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커? 클 때가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겠네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이거 오징어 한 번 먹어봐. 너무 고소해. 맛있지? 오징어 맛있다. 신기한 게 왜냐면 내장은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된다. 그리고 손지랑 우징어 되게 맛있네? 내장도요? 네. 아 진짜 안 먹어봤어. 성게 먹어볼까요? 성게 저 잘 못 먹거든요? 성게 맛있겠다. 신기하죠? 뭐야? 땅콩이 들어있네요. 땅콩도 있고 근데 해색물에 땅콩 넣은 거 진짜 처음 봤지 않냐? 진짜 이거 신선한 조합이다. 하나도 안 비려요. 그게 신기해. 진짜 하나도 안 비려요. 한 개 좀 비려서 안 먹거든. 저도요. 그 바다 냄새 때문에 근데 진짜 1도 안 비려요. 뭔가 양념은 하긴 했는데 무에만 살아있어. 이런 거는 성게도 잘 먹을 수 있겠다. 성게 못 먹는 사람은. 이거 한 번 먹어봐.